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싼 시기다 오늘 드릴 말씀은 환경오염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에 악의향을 끼칩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소재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독성 남조료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늦가을이 시작이 되고 겨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이 상당히 나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할 경우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0마이크로그램 내외를 오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인 10마이크로그램에 비하면 3배 이상에 이르는 아주 나쁜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면적당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따진다고 한다면 중국보다 더 우려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연안지역에 상당히 가깝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서해가 맞고 있습니다만 서해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혹은 석탄 연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직접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17일자 잡지 클린 테크니카라고 하는 잡지에 좀 긴 글이 실린 게 있었습니다 대기오염은 건강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내용을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 실외의 미세먼지, 우리가 바깥의 집을 벗어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이런 게 실외 미세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것은 우리나라 우리의 머리카락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PM10이라 해가지고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외 미세먼지는 사망의 다섯 번째 주요 위험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가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실외 교회의 미세먼지의 높은 농도는 우리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다섯 번째로 중요한 위험 요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미세먼지의 높은 농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연간 약 4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사람의 수가 약 420만 명에 이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380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실내 공개 오염 탓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오피스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내 대기 오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추가 사망자가 연간 약 380만 명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세먼지의 교회 미세먼지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추가로 사망하는 수가 약 420만과 380만을 합치면 약 800만 명 정도가 되죠 연간 약 800만 명 정도가 대기 오염이 원인이 되어서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하는 얘기로는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일리노이드학의 슈퍼나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가 폐에도 나쁘고 간에도 나쁘고 어디에도 나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검토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직 연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미세먼지는 만병의 유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장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직 지적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 연구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초미세먼지 혹은 미세먼지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미세먼지는 만병을 가져오는 유발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를 대륙에 대해서 한번 요약한 게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하고 유럽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유럽 내에 있는 5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고서가 2016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유럽 하면 53개국이나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한 수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는 약 10여 개국 가까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약 5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보면 인구가 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서쪽 지역, 서구라고 해서 얘기하죠 서부 유럽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고 그런 나라에서는 공기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깨끗한 그런 수준에 있고 그리고 과거 공산사회였던 동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망한 이후에 서유럽에 있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발하는 이런 공장들이 동유럽으로 많이 이전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해보면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기질이 상당히 깨끗하고 동유럽으로 가면 대기질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약 53개국이 되는데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인명피해 어떤 양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피해는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연구 대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조기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1조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조 6천억 달러를 53개국으로 단순하게 나누어도 약 300억 달러가 됩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도 동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든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대기질이 양호한 그런 수준이고 서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기질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인구도 이태리라든가 독일, 영국 이런 몇몇 나라를 빼고 나면 인구수도 수백만 명 정도의 단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당 연간 약 30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곳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정한 경제적 손실은 여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에 준해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얼마일까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유럽을 사례로 조차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본다면 엄청날 것이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유럽이 우리보다 공기질이 깨끗하고 인구가 대단히 적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받는 재산 피해가 300억 달러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화폐로 바꾸면 45조 정도 됩니까 40조 가까이 되죠 이 정도 피해가 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수백조에 이른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재산 손실액이 2013년 유럽연합에서 달성된 GDP의 약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차지하는 손실은 약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보고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지역 인구 90% 이상은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가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야외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어 있다 WHO,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오염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는 15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되면 조금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이라고 떠도 그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50%나 초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2012년에 심장 및 호기질환, 혈관 및 질환, 뇌졸중, 폐암 등으로 약 48만 2천 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실내 대기오염으로도 11만 7천 2백 명이 조기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야외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48만 그리고 실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게 11만 합치면 한 60만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전 세계의 조기 사망자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거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게 미세먼지 문제이고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기후위기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에 우리가 관심을 쏟은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 작은 노력을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조금 형편이 어려우면 지금처럼 세계 경제 위기 같은 것이 오면 대기질 관리라든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금방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의 27차 해였죠 이게 열렸습니다만 이때 참석한 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마치 온실가스 줄이는 어떤 산업 전세 같았다 NGO 대표들도 많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국가군수들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독일의 슈츠 수상을 제외하면 정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해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 지구환경 오염, 지구환경 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과 그리고 지구환경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은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급수를 나눕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급이 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2급은 1급보다 좀 덜하고 3급은 2급보다 덜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급이라는 얘기는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실히 규명이 되었다 이것은 이 물질이 어떤 암을 일으키는 과정이 완전히 확인이 될 때 그때를 1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비해 가지고 확인이 조금 더 덜 되면 2급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3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1급 발암물질보다 3급, 4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이 실제로는 암을 일으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의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역학조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가 하는 데 따라서 발암물질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3년 10월 17일에 나온 것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기구 WHO죠 이거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음을 2013년 10월 17일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암을 일으키고 그것보다 낮으면 소위 환경 기준치가 있어서 기준치보다 낮으면 건강에 피해가 없고 그것보다 높으면 영향이 있고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1급 발암물질은 그 양의 비례에서 조금이라도 대기 중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을 일으키는 위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이 양이 매우 적어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급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1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정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예방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행정 목표로 정할 때 초미세먼지 농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상태는 사실은 참 있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럴 때 혹은 겨울철에 시베리아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럴 때는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내일 날씨는 어떻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고 이런 정보가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때 주위에서 보면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로가 찍히는 날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일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보건기구에서 10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학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달성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보다도 50%가 높은 15마이크로그램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그렇게 50%나 높게 설정을 했는가 하면 이거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즉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많고 그리고 우리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거의 50%가 석탄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라는 또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상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 달성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을 설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약 23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설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한참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현재와 장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짙은 감청식으로 되어 있는 게 미래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기오염, 대기오염, 이건 좀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359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의 경우에 100만 명당 100명이 되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약 359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위급한 상황, 아주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될 수준이 이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연간 약 60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간 약 8년 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이런 정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OECD 보고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현재 추세대로 가면 40년 후에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지금 OECD 국가가 38개국이죠 해운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1,100명은 현재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문제라든가 여기에 못지않게 대기질을 개선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즉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한의 전제 조건이 대기질 개선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왜 이래 많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세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을 더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기 환기 조건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 과정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각 위도대별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 저의도 지역에 온도 상승 속도가 느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훨씬 더 짙은 색깔로 되어 있죠 저 말은 고위도로 북극근이든 남극근이든 간에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고 저의도일수록 온도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근으로 갈수록 기온 상승이 빠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후변화가 진척이 되면 저의도보다 고위도가 온도가 더 빠르게 온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의도와 고위도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줄어들고 기압 기온차가 줄어들면 고저의도 간의 기압차가 감소하고 그러면 중위도 지역에 풍속이 감소하고 풍속이 감소하면 환기 조건이 악화되고 바람이 안 불면 우리가 쉽게 느끼죠 겨울철에도 바람이 약해지면 금방 대기질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공기가 깨끗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후위기가 만들 미래의 대기오염에 대한 논문이 아주 유명한 잡지에 실린 게 있습니다 중국 난징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한 건데요 현황진단에 보면 인간활동은 두 시기에 최악미세먼지 발생 사항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중국에서 2013년 1월달하고 2015년 12월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의 황사가 짙은 황사가 낄 때 미세먼지 농도만큼이나 짙은 이런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3년 1월과 2015년 12월달에 발생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중에 그 농도의 2013년 1월달 사건에서는 45%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속이 약해진 것 그것에 원인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13년 1월달에 10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약 450마이크로그램 정도는 환기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발생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에도 약 30%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높은 농도가 나타났던 것이다 라는 연구결과가 지구물리학 여치레터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연구도 해보았는데 인간이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면 2050년에서 2099년 그러니까 21세기 중후반이 되겠죠 이때 예상되는 지구기후변화를 여러가지 기후모델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 1월달에 있었던 이런 최악의 고농도 소모가 발생하기에 좋은 기상조건이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쭉 이어지는 날짜의 수 이것은 약 80%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게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후변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척이 된다면 앞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건은 더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 지구온난화 문제가 계속 진척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각합니다만 지금 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량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을 줄여야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기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질오염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독성, 남조류 번성의 문제 이런 것인데 낙동강의 보호건설 이후에 남조류가 매우 번성을 하고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시틴은 동일질량으로 비교를 하면 청산가리보다도 100배 이상이나 독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시틴은 많이 나온 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이 농작물에 농축이 되어서 그런 농산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고 그것이 간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시틴이 바람이 불면 비산문제가 되어서 금방 제가 소개했던 초미세먼지 이런 형태로 해서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자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구를 한 논문인데 이렇게 보면 시아노 박테리아 하는 게 남조류가 되겠습니다 블룸즈 하는 것은 번성한다, 번창한다 이런 얘기죠 남조류가 번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난알콜릭 리버 디지저죠 그러니까 이게 알콜릭 하는 것은 술을 먹어 가지고 간에 질환이 오는 거고 이거는 알콜을 흡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간질환의 관계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성 남조류가 잘 번성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먼저 수온이 한 20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류가 번성하려고 하면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TNTP, 질소 관련, 그리고 IN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영양염류가 많이 흘러들면 조류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속, 유속이 빠르면 조류 번성이 안 되는 것이고 갇힌 물, 유속이 느려질수록 조류가 잘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조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지구온난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얘기, 수온, 일사량이 증가한다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NTP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가 바로 질소나 IN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에 따라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TNTP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현상, 이것이 물의 담수계의 TNTP의 농도를 높여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홍수가 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영양염류를 낮춰주는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또 수온도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조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류 문제, 남조류라든가 독조라고 얘기를 하죠 독조가 번성에 있을 때도 태풍이 와서 많은 비를 내리고 혹은 장마철에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 조류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가뭄도 많이 가져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 현상이 매우 심각하죠 그럴 경우에는 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NTP, 영양염류의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속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댐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식수원 중에 낙동강에 살고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 이런데 경남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만 강물을 직접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댐, 서울 같으면 팔당댐 이런 것들이죠 충청도 같으면 대청댐 이런 댐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댐에 있는 물들은 유속이 덜인 거죠 그리고 수온이 잘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유량이 줄어들면 TNTP 농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여기서 남조류를 포함해 녹조가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조류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것은 수돗물을 만드는 원수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가 수자원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세미지는 내륙 담숙의 조류오염 문제를 보면 이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해양대계층 노아가 미국에 있는 에리호라고 하는 레이크 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에리호에 독성 녹조, 녹조가 아주 번성해 있는 이것을 위성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조가 번성을 하게 되면 이 물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성 녹조 문제, 남조륙 문제 이걸 지금 사대강 보호 문제와 연관해서 닥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닥동강 문제, 보호로 갇혀있는 강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환경동연합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정수근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것은 보현산 땜물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보다 아주 짙은 녹조가 번성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이 되면 이 중에는 시아노 박테리아 즉 독성 조류가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독성 조류, 남조류들이 마이크로시틴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독성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들이 물고기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독성 남조류를 먹은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죽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만들면 그 식수 안에 독성 남조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물로 농사를 지게 되면 농산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이런 피해에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보면 녹조현상과 유해 남조류였는데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 나오죠 녹조란 부영양화된 호수 또는 유속이 늘어난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에 수중 생물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하여 유해 남조류가 독소를 생산하여 동식물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조류독소 때문에 가축이나 야생 동물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백과 사전에 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성 남조류 문제는 낙동강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하천의 문제이고 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땜, 식수 땜 전체의 문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성 남조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보스와나라는 지역인데 이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5월, 6월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월에 약 350마리 코끼리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천변에 코끼리들이 대량으로 죽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죽었을까 해서 이 코끼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간에서 독성 남조류에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농도가 굉장히 높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독성 남조류의 물을 먹고 결국 여기에 오염되어서 죽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금년 문제입니다 낙동강 독성 녹조 번성과 연안안전문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다대포에 녹조 발견 경고 방송 울려 퍼져 하는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한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원래 가뭄이 심했죠 그리고 낙동강에는 아주 찐득찐득할 정도로 조류가 많이 번성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강하구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날 여기에 낙동강 하구가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낙동강에 조류가 번성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연안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강물과 바닷물이 많다는 그 지역을 기수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을전어 이것도 그런 연안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어 같은 거 원래 보면 마산만에서 청어때가 떼죽음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청어때의 떼죽음이 이런 녹조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물이 많이 흘러오는 곳에 청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청어가 이 물에 도출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 여기에 들어왔던 물들이 여기에 녹아있던 마이크로시틴 같은 독수물질들이 청어의 몸에 농축이 될 테고 그리고 그 청어를 사람이 먹는다면 바로 사람 몸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 청어를 새들이 잡아먹는다면 그 새들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언스의 지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고요 이 독수리가 연안 지역에서 청어를 낚아채워서 날아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이언스의 지혜에서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포식자가 누구냐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 독수리가 청어를 낚아채워서 잡아먹고 있는 독수리가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포식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이크로시틴에 오염된 청어를 이 독수리가 먹게 되면 보스바나에서 독수리가 떼죽음을 당했듯이 이 독수리는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포식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 독수리가 아니고 청어도 아니고 청어 몸속에 들어있는 독성 남조류라는 얘기죠 이걸 묻고 있는 게 이 사이언스지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합천에 독조가 번성하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들게 되고 그 연안에 전어라든가 청어 이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초류도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죠 그런 것들이 독성 남조류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 않았고 또 환경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문제없다 답은 항상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연구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기를 해도 우리 환경단체에서 독성 녹조 문제를 얘기할 때 누가 백 데이터를 주겠습니까? 이게 좀 전에 제가 논문으로 제기했던 이성준 교수 부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농도 같은 것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이것의 위해성 문제를 국민들이 알리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정부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가 대여오염과 수질오염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수님의 마음을 제거하는 문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마음을 제거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пож량을 위해서는ita 우리가 지키는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나게 되시을 거修여 그리고 마음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